베드민턴 입문자에, 베드민턴 입문자에 위한, 베드민턴 입문자를 위한 고가콜라의 베드민턴 입문가이드를 여섯번째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부득이한 사정으로 여섯번째 영상을 다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주에 아마 일곱번째 이야기가 먼저 업로드 돼서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다 편집을 해놨는데 촬영 구도랑 그리고 제 상태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도 비슷하지만 다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섯번째 이야기에서는 베드민턴 라켓 수리 관련 그리고 수리 라켓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코가콜라가 직접 라켓 수리를 맡겼던 경험과 수리 라켓을 써본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입문자분들, 동호인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여섯번째 이야기 이후로는 배드민턴 라켓과 관련된 용품 관련 이야기는 아마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배드민턴 라켓과 관련된 마지막 이야기는 이만큼 입문가이드 6시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드민턴을 치다 보면 상급자라든지 입문자라든지 똑같이 라켓이 부러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다만 입문자분들이 부러지는 횟수가 조금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배드민턴을 치다 보면 이제 경기에 들어가다 보면 셔틀곡과 라켓이 부딪히는 이제 삑사리 삑사리가 나서 라켓이 부러지는 경우가 또 많고요. 파트너와의 칼싸움을 통해서 부러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또 그냥 라켓 겉 작업만 해놓고 스트링 작업만 해놓고 가방에 보관만 해놨는데 라켓이 부러지는 경우도 덜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라켓이 부러지게 된다면 입문자분들은 그러한 라켓들을 버리시는 경우가 꽤 많을 거예요. 그런 파손된 라켓도 수리를 통해서 다시 재탄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배드민턴 라켓도 수리가 가능해요. 코카콜라도 요즘 맡긴 건 아니에요. 배드민턴을 처음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라켓이 부러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천금 배드민턴 수리라는 라켓 수리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한테 라켓을 맡겼었어요. 근데 이 천금 수리가 왜 배드민턴 동호인들 사이에서 유명하냐 정말 놀라운 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날림식 수리 라켓 같은 경우는 수리한 부위가 그냥 한 정도만 떠서 봐도 보여요. 정말 진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대충 수리를 했다는 느낌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천금 배드민턴 라켓 수리 같은 경우는 제가 놀랐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첫 번째 진짜 집중해서 육안으로 집중해서 보지 않는 이상 수리한 부위를 쉽게 찾아낼 수가 없다. 입니다. 첫 번째는 이 라켓의 파손된 라켓의 주인이면 어떤 부위가 파손됐는지 정확하게 알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확한 부위를 알고 있음에도 대충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어느 부위가 수리를 한 부위인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이게 수리도 완벽하게 된 것도 있겠지만 다른 라켓 수리와는 다르게 천금 수리에서는 수리한 부위와 주변 헤드의 색깔을 어느 정도 일치하게 이제 페인팅을 해줘서 더 찾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완벽하게 수리를 해주시고 섬세하게 작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말 베이딘턴 동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라켓의 외관이 아니라 진짜 가장 중요한 수리 라켓의 최대 단점이었던 라켓의 밸런스 헤드 밸런스가 기존의 수리 방식에서는 완전히 깨지거든요. 수리된 부위만 어느 정도 조금 더 두꺼웠기 때문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천금 수리에서는 이제 동호인 여러분들이 라켓의 밸런스를 판단을 할 때 이런 걸 많이 해요. 이런 걸 손가락 올려서 이렇게 올리고 해도 라켓의 밸런스가 뭐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이 섬세한 이제 수리 능력과 그리고 이 라켓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에 있어서 천금 수리를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제 수리 라켓을 써봤잖아요. 코카콜라가 천금 수리해서 정말 잘 수리를 해다줘서 그 라켓을 써봤는데 정말 처음에는 딱 들었을 때는 이제 거부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라켓이 수리 라켓이다 라는 거부감이 하나도 없었는데 막상 볼을 쳐보니까 확실히 이제 수리 라켓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구성에서 불안하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수리 라켓 만약 여러분들이 수리 라켓을 갖고 계시다면 겉 작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평상시 작업을 하셨던 스트링 텐션 혹은 적정 텐션으로는 작업을 하시면 안됩니다. 최저 텐션으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던 텐션으로 만약 수리 라켓을 작업을 하시게 되면 라켓이 부러질 확률이 커요. 그냥 가만히 냅둬도 부러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수리 라켓 같은 경우는 텐션을 최저 텐션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 최저 텐션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평상시 경기에서 하던 경기 플레이를 하시기가 까다롭습니다. 텐션이 약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 힘이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더 증가하고 컨트롤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어려워요. 조금 더가 아니에요. 조금 많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수리 라켓을 갖고 계시다 수리 라켓을 사용을 하겠다 하신다면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된다. 만약 수리 라켓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경기에 들어가셔서 경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대회에 출전하셔서 대회 플레이를 하시거나 하신다면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구성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기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무수히 많은 삑사리 그리고 파타나와의 칼싸움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거든요. 만약 경기 상황, 대회 상황에서 수리 라켓을 가지고 이러한 삑사리나 칼싸움 상황에서 라켓이 부러졌다. 라켓은 새로 갖고 오면 되지만 그 멘탈적인 부분에서 회복을 하기에는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멘탈이 깨질 수 있는 위험 부담도 있고 텐션을 여러분들이 작업을 했던 텐션으로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상시 하던 경기 플레이를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 라켓은 경기나 대회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수리 라켓을 갖고 계시다 하신다면 몸풀이기용, 난타용 혹은 코치님들 같은 경우는 레슨, 홈볼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자제분들 자식분들이 있으시면 자제분들 혹은 지인의 자제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자제들에게 선물로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학교에 가면 무조건 배드민턴을 치게 됩니다. 근데 학교에 구비되어 있는 라켓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정말 안 좋아요. 무겁고 그리고 그립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제 T조인트 부분이 이제 일체형이 아니라 분리형이기 때문에 치다가 부러질 확률도 정말 많습니다. 막 치면 머리만 날라가고 손잡이만 날라가고 이런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우리 동호인 여러분들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한 친구들에게 수리 라켓 줘서 치라고 하면 정말 좋죠. 수리 라켓은 그런 용도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자식들에게 학교 가서 배드민턴 칠 때 써라. 이런 용도 혹은 동호인 여러분들은 몸풀기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동의하시죠? 근데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린 수리 라켓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용도로 사용을 드리는 걸 추천드리겠지만 만약 현재 배드민턴 상황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에서야 수리를 맡기고 싶다 하신다면 코카콜라는 권유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굳이? 지금 수리를 맡기겠다고? 수리 라켓을 만약 지금 맡기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라켓이 정말 소중한 라켓이거나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용하던 라켓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 라켓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해야겠죠. 당연히. 혹은 이 라켓을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모델이거나 그래서 소장을 하고 싶다 하시면 수리를 하셔야겠죠. 저 같아도 이제 우리 국내에서 단종된 모델 같은 경우 그런 라켓들은 수리를 해서 소장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경기에서 혹은 그냥 플레이할 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수리 라켓을 지금 수리를 지금 맡기시겠다 하신다면 솔직히 권유드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수리하는 게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택배 배송비랑 겉을 작업하는 거 포함해서 아마 2만 원에서 3만 원 떼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가격은 제가 여기다 남겨놓을게요. 한 3만 원 정도의 가격 떼었는데 솔직히 이 3만 원에다가 요즘 배닌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8만 원 정도만 더 추가를 하시면 론엑스 빅터 선수용 라켓 새 상품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할인 이벤트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라켓들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8만 원 정도 더 붙이면 혹은 정말 여건이 안 되셔서 수리를 맡기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만 원 내지 2만 원 정도를 더 추가를 하셔서 상태는 안 좋겠지만 경기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이제 C급 중고 라켓을 구매를 하시는 게 더 낫다.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리 라켓은 경기에서 사용할 수 없지만 중고 라켓 같은 경우는 상태는 안 좋아도 경기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더 안정적입니다. 도장, 페인트가 다 까져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수리 라켓 보단 내구성적인 면에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중고 라켓을 구매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다. 하나의 방법을 추천해 드리겠고요. 코카콜라도 앞에서 여건 말씀드렸잖아요. 코카콜라도 학창시절에 맡겼다고 했잖아요. 그때 맡긴 이유가 뭐냐면 제가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하는 거를 부모님한테 속였어요. 그냥 진짜 공원에서 한두 번 치는 걸로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배드민턴 생활을 하신 것은 잘 모르셨을 겁니다. 이제 추후에 정확하게 아셨을 텐데 제가 부모님 몰래 운동을 했기 때문에 뭐 지원을 못 받죠. 배드민턴 금수저 부모님하고 같이 치는 애들이 금수저고 저는 흑수저였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에게 지원을 못 받아서 배드민턴 라켓을 치다가 부러졌어요. 진짜 그때는 멘탈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금도 부러지면 산산조각이 나지만 라켓이 부러졌을 때 중고 라켓 혹은 새 라켓을 구매할 여건도 안 됐고 근데 배드민턴은 치고 싶고 그래서 가장 저렴하게 경기용 라켓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부러질 라켓을 수리를 맡기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리를 맡겼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조금 번외의 얘기인데 손잡이 같은 경우는 수리하기 쉬워요. 손잡이가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라켓 손잡이가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손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손잡이가 부러질 경우에는 그냥 주변 배드민턴 샵에다가 맡기시면 2만원? 1만 5천원 정도면 그래도 일주일 안에서 2주일 정도면 수리를 해다 주시기 때문에 손잡이 같은 부분은 파손되도 걱정을 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잡이 라켓이 오래되면 손잡이는 안 부러져도 약간 교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치다가 부러질 바에는 그냥 단단하게 사용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손잡이 수리는 자주자주 하는 편이고요. 또 이제 가장 치명적인 샤프트가 부러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여러 번 있었는데 샤프트가 부러지면 우선 그 라켓은 더 이상 못쓰는 중고 라켓도 안되고 수리도 안되는 더 이상 못쓰는 라켓이기 때문에 만약 그 라켓이 조금 이름이 있는 라켓이다 하시면 본사에 전화를 하셔서 샤프트가 부러졌다. 라켓 문제가 아니냐.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다. 그냥 클리어나 스매시를 쳤는데 부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느 정도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겁니다. 만약 이렇게 조치도 안 취해 주시면 그런 라켓들 같은 경우는 그냥 버리셔요. 그래서 이제 뭐 라켓 헤드 는 이제 라켓의 내구성 가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지만 플레이는 할 수 있을 정도로 수리를 해줄 수가 있다. 손잡이 뭐 절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수리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다. 샤프트 부러지면 뭐 버릴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라켓 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배드민턴 입문가이드 여섯 번째 이야기 배드민턴 라켓 수리와 수리 라켓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 드렸어요. 들려 드렸어요. 제 설명을 참고하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입문가이드 여섯 번째 시간까지 왜 배드민턴 라켓 이야기를 주구장창 드렸냐면 코카콜라가 입문자 시절에 정말 용품 배드민턴 라켓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으면서 못 찾은 정보도 있고 궁금했던 정보도 있었기 때문에 입문가이드 여섯 번째 시간까지는 저의 입문자 시절에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왜 계속 라켓 얘기만 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입문가이드 이 가이드 시리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조회수를 그렇게 신경 안 쓰거든요. 10분 중에 혹은 100분 중에 한두 분이라도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의 니즈를 조금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진짜 입문가이드이기 때문에 조금 하나하나 하나하나 조금 자세하게 다뤘던 거니까요.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고요. 우리 가이드 시리즈 가이드 컨텐츠 조금 응원해 주시면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입문가이드 여섯 번째 이야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는 저번 주에 지난주에 보셨을 테니까 6월 12일 날 6월 12일 목요일 날 보셨을 테니까 그 뭐야 다음 입문가이드는 여덟 번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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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